군은 지난 28일 동대문구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28일 한국동서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X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관내 4개 대학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군은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학과 전통시장 건물에 에너지 기관의 자본과 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자립률을 높여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관내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에너지기관 3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 참여, 대학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공동협력 및 그린 이케퍼스 구현 등입니다. 군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대문구가 건물 부문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